어제 저녁 서울 성수동에서 한 패션 브랜드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기자들과 인플루언서, 연예인을 보러 오기 위한 팬들로 도로에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건물 밖에 마련된 포토월 주인은 더 붐볐습니다. 도로에선 버스와 차량이 사람들을 피하려다 접촉사고도 벌어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엑스 이용자는 갑자기 포토월이 사라졌다면서 불을 다 끄고 라인도 없애버렸다면서 브랜드 측이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한 밴의 발이 버스에 거의 깔릴 뻔했다며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며 숨쉬기가 어려워져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행사는 도중에 종료됐습니다. 성동구청 측은 현장에서 경찰 등과 상황을 주시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주최 측에 자진 행사 종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 행사를 기획한 브랜드 측에도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20시 반에 보십시오. 아멘